이번에는 7인큐 가겠습니다. 7인큐, 매크리전 이렇게 하면 7인큐인가요? 아싸, 카시님 우리 편. 아까 카시님 잘했죠.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팀이 정해지는 거구나. 마지막 남은 2명은 어떡하냐고? 먼 2명? 저 나갔어요. 마이크 없어서 그런데. 마이크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데? 우리 팀만 아니면 돼. 흐흐흐흐흐흐흐 고우! 마이크 없어도 듣기만 하면 되지. 7명이면 오디오 열람 울림. 장난하네. 아 마지막 2인큐? 아! 맞네. 7명씩 하면 모자라네. 뭐 알아서 하세요. 7명은 꼭 유리한 건 아니야. 7명 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뭐 운이 안 좋으신 거지. 비밀보러 늦게 맞추신 거니까. *** 7명씩 해서 마지막 2명이야. 하하 like 인원이 모자라구나. 알아서 하지 하면 어쩔 수 없지. 7명이 오히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차도 다 못 타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럴 수도 있어. 우리팀 누구요 일단은 이거 팀큐니까 팀오디오만 들을게 헬로우 들립니까 우리팀 여러분들 잘오셨습니다 1등파티입니다 님들은 운이 좋으신거임 1등 한번분도 못해주신 분들이 있을거에요 제가 그 1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멋있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흐 그쵸? 네 잘 들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님들 하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가 1등하자 3번 해봤습니다 이 게임 어제요? 님들 저 1등 한번도 못해봤어요 어제 사서 3게임하고 1등한번 2등한번 3게임만 1등한번 2등한번? 대박 재능 대박 제가 님을 조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하우가 많으니깐요 쓸어버리죠? 우리팀이 이겨야죠 풍멀장이 껴있는데 당연히 이겨야되는거 아니야? 예 당연히 이겨야죠 첫승이네 어디서 내릴까요? 에이 거 밀리터리 베이스 밀리터리 베이스? 오케이 일곱명이니까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데 형님 말하실 때 내릴게요 자 하나 둘 셋 고! 왼쪽 왼쪽 왼쪽으로 밀베 말고 왼쪽 왼쪽 바로 보이는 집 있죠 집 6개짜리 거기 거기로 네 거기 거기 그냥 바로 내리셈 일로 일로 그리고 한 분 차 찾아갖고 오셈 아 두 분 두 두 명 필요하겠는데 두 명 두 명 찾아갖고 오셈 우리 일곱 명이라 차 두 대 필요하 우야아아 운전면 차 뭐 차 챙기고 이동할건데요 오케오케 파밍하고 차 있으면 바로 이동해서 사람 없는 쪽으로 여기 코앞에 차 있어요 오케 가지고 오셈 아 뭐야 아씨 똥마 아 맞다 권총전이지? 권총이 안나와 권총밖에 없.. 아 나왔다 이렇게 여기 권총 나 리볼버 먹었다 석양이... 권총 하나 밖에 못먹네 생각해보죠 총알이 더 먹어줘야겠다 권총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되싶 musicians 오시고 꾸준 권총 여기도 권총 있습니다 여기 lies 제가 권총밖에 없어요 아시죠? 리볼버가 제일 세지 않나..? 혹시ission по MAN honour there 킷이요? 킷은 있을건데? 킷은 다 그대로 있어요 총만 없어 하이바도 있어요 총알 맞네 하이바 네 여기 하이바 권총이 있고 하이바 있어요 여기 하이바 자 좋습니다 차타고 오신분 파밍하시고 여기 우리 베이스다 권총 없으신분 여기 이집 여기 이집이면 어디죠? 여기여기여기로오세요 카시님 여기여기 카시님이 아까 잘하셨던 분 무슨소리야? 아니지? 차한대 맞고 파밍하셨어요? 앞에 계신 분? 7명인데 왜 4명 차타고 저랑 갑시다 차한대 더 가져가야되거든 파밍도 하고 계세요 차한대 더 갖고 예 고 고 고고 고고 아 마지막 타는데 운전이야 닌운전임 닌운전 다 운전을 안할라고 해 차가 있는곳으로 가서 차를 가지고 옵시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운전을 안해 다들 파밍하고.. 한분 되게 멀리 계신다? 저분은 뭐지? 저분도 태우러 가죠? 네 저분도 태우러 갈 겸 차도 탈 겸 일단 여기 내리죠 여기 여기 파밍하고 저 운전 하신분 다른 분들 데리고 오세요 일로 알겠습니다 가서 데리고 오세요 여기도 우리가 다 먹어버릴꺼이 펑맨 권총 소리 난다 멀리서 기름 하나 챙기고 아웃라스트가 아직 안나왔어요 다들 여기 보여주세요 7탄 여기 리볼버 하네스 리볼버 좋아하신분 리볼버는 여기 드시고 아웃라스트 내일 나옴 차소리 뭐지? 우리 찬가? 아 우리 차구만 우리가 지금 7인 큐 건충점만 하고있어 오케이 다 모여왔어요? 어차피 태미 먹을게 건충밖에 없기 때문에 건충에 킷 많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뭐야 뭐야 다들 모여있지 오케이 좋다 호흡잘맞아 우리팀 커스텀전이라 7명이야 권총이니까 쫄지말고 싸우면돼 한.. 점사하면 될거같애 점사 아 맞다 권총 소음기 그 다음에 권총 탄창 대용상 탄창 이런거 챙기세요 퀵드로 하나 남아있는데 퀵드로 하나 남아있는데 퀵드로 있는데 뭐 필요하신거 있습니까 지금 줘주세요 저 아 나 안찾는구나 리볼버라서 퀵드로 여기에 필요하신거 땅에 버릴게요 리볼버는 뭐야 그러면 뭐 하나밖에 못차네 데미지 세니까 어 퀵드로 1911 들자고? 리볼버 좋지 않아요 그래도 리볼버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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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시님 오더요 근데 저 간디 메타라 간디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뭐야 내가 운전이잖아 내가 운전이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러면 나중에 토닥이 없기다 너네 분명 안한다 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칠간디 레토나 7인용이라고? 일로 한번 다 타보셈 잠깐만 여기 7인용이란 얘기가 있는데 님들 거기 다시 타신 분 여기 한번 타보셈 타지나 어? 아 안타지네 뒤에 안타지죠 뒤에 아 오케이 뭐야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강민경도 아니고 아 왜 그러세요 치료해줘 빨리 뭐해 침착하세요 사주경계 사주경계 갑자기 쓰시길래 뭔가 있네 오픈카라도 너무 기분 내지 마시길 치료하시고 아니 봉대있어요 봉대 깜짝놀랬네 치읍 공중부양 뭐야 침착 분배 5개 내려놨어요 너도 5개 아예 이 앞에 파밍을 할까요? 오케이 앞에 파밍 고 여기 파밍 고 공중몸밸런스 공중몸밸런스 어디에있지? 따른분이 있겠지 조심하세요. 집안에 권총 들고 있을수도 있어. 많이 가둬발리. 어디있어? 혹시 헬멧 남는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목소리 좋다고? 목소리 좋으신데? 그윽하지다. 감사합니다. 헬멧 4배율인데? 헬멧 먹어야겠다. 권총이 4배율 안달리잖아. 그쵸? 나도 헬멧부터 먹었다. 어? 가싸비 후라이팬. 엉덩이 보호대. 어? 선글라스. 선글라스 껴줘야죠. 근데 무태 선글라스라 되게 아재같애. 헬멧 어딨어? 헬멧을 먹어야한다. 킷 하나야. 그냥 진통치 하나 먹을게요. 이거 사람들이 안보인다. 근데? 칠인큐라 그런지 엄청 사린다. 애들. 이런데 막 일곱명씩 들어가있으면 놀라겠다. 그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집에 딱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들 일곱명 있어. 뭐야? 잘못 들어왔나는데. 잘못 들어왔어. 아이디 보고 갈게요. 밑에 집으로 간 것이였어. 어? 일곱명씩 있으니까 어? 집에 일곱명씩 들어가있어. 모르는 사람들. 이 헬멧하고 가봐.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또 일곱명 있어. 어? 뭐지? 또 잘못 들어왔나는데. 아니야. 반상회야. 우리집에서 반상회. 야 일단 이것도 좀 구탄도 미리 주워놓자. 혹시 모르니까. 그건 좀 바꿀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자리도 많으니까. 혹시 조끼 없으신 분? 조끼랑 헬멧. 헬멧이 없네. 헬멧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네. 어? 사운드. 오른쪽이야. 어? 뭔지 총소리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주위 좀 살펴볼게요. 오케이. 어어? 어디야? S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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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락커. 말하고 쏘세요. 어디야? 여기 S쪽 방향. S쪽 방향. 하락 한명밖에 없었어. 이게 2인중 한명 같은데. 아 2인중 한명? 네. 다른 분이 안계셔요. Z로 시작하시는 분이었죠? 15팀에 계시던 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죽었어. 이제 혼자 됐어. 잔인하시다. 저희 총알인데. 2인중 한명. 죽었어. 혼자서. 이제 1인 됐어. 스턴도 안 먹고 죽었나요? 그럼 한명 더 죽었단 얘기네. 2인팀 끝난데? 기절 한 번 하시던데 아 기절 한 번 했다고? 그러면 살아있네 그냥 혼자 온 저격 아니에요? 설마 이것도 저격할라고 다 이거 시청자인데 저격이야 저격이요 이거 그러면 7대1 맥클이야 어 여기 일단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상황 보죠? 여기 언덕 밑에 있어서 자리도 좋고 다들 위치 정해보세요 한 명씩 정찰을 해야되니까 한 명씩 자리 잡으셈 자기 자리 잡아서 그쪽 방향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저는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지키기 메타 마이크 없으신 분들은 좀 약간 안쪽에 있고 마이크 있으신 분들이 정찰을 좀 해주세요 70명 아직도 안 죽었어 혹시 9mm 총알 많으신 분 계세요? 9mm 저 있어요 60발 여기 떨금 안쓰는거 30발 있는데 드릴게요 안쓰는거 저지 리볼버라 나눔 나눔 합시다 나눔 나눔 필요없는거? 헬멧 없지? 여기 아예 없나요? 헬멧? 오케이 필요없는 것들 버리세요 다시 못하는 이멘데 총알 품았어 남는 총알 여기다 하고 야 배율 누구야 권중의 배율 못하는데 7탄 남으시면 7탄도 버려주세요 남는거 있으면 소음기 있네 부럽다 7탄 오케이 차타죠 갑시다 1.5배라 약간 빠르거든요 12개 12개이지 나 이렇게 타야지 저보다 머리통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저차 속도도 느려 고고! 고고! 저차 저차 머리 맞을 확률이 높고 속도가 다시야보다 느려 안정하긴 하지만 자 오른쪽 혼자 살겠다 앞에 있거든요 오케이 노노노 잡지마세요 제니스키 싸우게 놔둬 우리 뒷포지션 놔둡시다 저있다 앞에 있다 앞에 어 앞에 아 아! 뒤 위에도 있음 위에도 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왼쪽 왼쪽 바위쪽에 세명 왼쪽 바위쪽에 세명 왼쪽 바위쪽에 세명 아잇 사쿠라 사라카 사라카트 죽었다 이사람 간전하자 여기 어디야 이거 우리팀 아니잖아 우리팀 맞아? 아 나 이거 옵저버라 다 보이나? 오우 우리팀 어딨어 차 옆에 나무디야 여깄다 어 나 이거 안전되는구나 방장이라서 우리팀들이 죽어가는 걸 보이고 있어 다른 팀 시점이야 안돼 얘들아 힘내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폭격인데 물살댐 다 죽음? 제트님 살았네 제트님 복판 떨어진다 이분 사라 아이고 아이고 죽었네 어어 차로 밀고온다 차 뒤에 있어 뒤에 일곱명이나 정신 못 차린다 싸락 얘 복수해줘 복수 싸락 죽어라 싸락 죽었다 오케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 세명 남았어 사람 열 남아라 뒤쪽에 이분 치워주세요 죽어가요 다 정리하면 폭격 조심 치료 살았네 그래도 세명 살았다 나이스 아 너무 정면에다가 그러게요 아 우리가 너무 너무너무 드랍했네 앞에만인줄 알았는데 뒤에 더 있는걸 몰랐네요 오케이 네명 살았어 그래도 저거 누구지 저기 어 나 말하면 안되겠다 누구 살아있는데 적팀 흐흐흐흫 적팀 중에 한 명 살아서 기어서 가고 있어 이거 우리팀 아니잖아 그쵸 나 관전해라 보인다 머리 한 번 밟고 있는데 이거 내가 방장이라서 보이는데 말해주지마 그러면 안되지 근데 이분 죽겠는데 어차피 흐흐흐흐흐흫 흐흐흫흐흐흐흫 이거 이제 걸어서 가봐야 될 것 같이 한 번씩 머리 맞고 있어 지쳐서 쓰러져버렸다 일단 이 사람들 관찰 일기 가능하겠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저기 있는데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볼 수가 있어 일단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43명이나 있는데? 관찰일기 가능함 내가 신이 되어서 왜냐 소리도 들리니까 쫘악이 한명 있네 아이고 아? 아 관찰할 필요 없겠다 가스 오거든? 뭐하시지 이분들? 아니 저 버리고 가세요 그냥 이거 아직 안아파서 일어나자마자 먹어야지 킷킷킷킷킷 4초 힐이 없어? 2초 미리 말하지 다중 관찰할 필요 없겠다? 그냥 빠져나가죠 다들 피 달고 있어 아 저 버려요 저 버려요 계속 계속 기 그거 그냥 못 먹어 아 남들 관찰하는 게 웃긴 웃긴다니 야 이상한 다른 사람들 누웠어 다 망했어 이거 어퀸대도 돼? 빨리 버릴려면 빨리 버리고 해야 되는데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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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났어 하하하하 아 우리 팀의 최후 잘 봤습니다 야 근데 뭐야 옵저보 되긴 되는데 이거 화면 왜 이래 못보네 죽어가지고 팀전이라 이런건가? 관찰을 봐야되는데 잠깐만 V로 바꾼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바지나 안바지네 뭐야 일단 바꿔야겠다 브이키 안먹어 브이키 안먹어 어? 나갔다 다시 와보자고 일단 12명 남았으니까 내뚜볼까 맵도 안먹어 키가 아예 안먹어 경기를 종료하겠습니까만 뜨는데 빨리 나갔다 들어올까 이거는 고쳐야겠네 팀전 했을 때 우리팀이 죽어서 내가 먼저 죽었을 경우 지금 35명이니까 빠르게 나갔다 와볼게요 제가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방금 한명 살리려다가 다 죽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렇게 생존이 정말 무섭습니다 버릴땐 또 버려줘야된다 힘들지만 근데 아까는 안버리고 빨리 먹고 했으면 됐을 것 같긴 한데 웃겼어 버킹데드 같았어 나갔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았고 12팀 남았거든 우리가 지금 12등이었으니까 11팀 남았어요 7명씩 11팀이니까 33명 남았네 오케이 오케이 자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원인 벌써 이렇게 쫄아들었네 자 한 팀이 벌써 맞고 있고 나머지 여기서 싸우고 있고 지금 여기 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어 한 팀이 포지션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거 지금 압박감 주고 있죠 아 맞았다 뭐야 이거 다른 편이었어? 1인칭으로 봐야겠다 다른 편이었어 다들 권총이니까 권총 세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권총 세 누워있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누워있는 애들 4명 누워있어 4명 4명 절하고 있어요 지금 고대 나무신 세계수한테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명이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건가? 어? 여기 고대신 세계수에 모여서 절하고 있습니다 3부 1배 이분이 다 죽이고 있어 누구야 이거 가가가? 어? 야 이쪽에도 열나 싸운다 여기 연막 터진 거 봐 뭐야 연막 터진 사이에 권총 여기도 절하고 있어요 여기 세계수 세계수 신사이로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부 1배 하지만 불경환자가 불경환자가 지금 어? 세계수를 믿지 않고 어? 불경환자가 있다 총으로 누워서 다 없애고 있어 10명 남았어? 어딨어 여기 사라진 사람이 있다 다 기어다니는데 불경환자가 있어 이분 뭐야 이분 살아있네? 뭐하고 있어 어? 치료하고 있나본데 조금 차고 있는 거 보니까 버스터로 타이어 수리하는 줄 자 이쪽에 이쪽에 고지 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헬멧 3레벨 와 이쪽에 와 쏘나요? 이 쪽에 혼자 남았어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누워있어 혼잔가 본데 이분 시점 볼까요? 몇 명이 있는지는 안보이네 폭탄 터지 날냔 아 가스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앞에는 적들이 있다 머리통 나눠가고 바로 옆에 있어서 뛰는데 아 뭐야 마지막에 저렇게 많이 남으신 분이 이겼네 여기 아까 마지막지 되게 많이 남았는데 팀이 우와 이 팀이 이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홈모노 혼모노팀이 이겼어 여섯 명이나 살아남은거야? 대박 무슨팀인데 여섯 명이 살아남았어? 응 아까 저랑 하는거 웃겼다 저랑 하는고 몇 명 재밌다